아 더워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에게 오늘 선물이 도착했어요 예쁜 언니가 저에게 사랑하는 언니가 저에게 오늘 여름 건강하게 나기 이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선물을 보내왔어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짠 짜잔 포장도 언니만큼 예쁘게 해주셨어요. 안소정 가수님 아시죠? 노래같지 않은 노래의 주인공 안소정 언니 노래같은 노래의 주인공 한참이 한참이 노래가 되었네요. »디엉!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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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»디엉!» »디엉!« »디엉! »디엉!« »디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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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천영농좌 혀천영농좌 세상에 혀천영농 깜짝 놀라겠어요 오 이거 세상에 진짜 좋다 끝도 없이 넣어내줘 화이팅 안소정 가수님 노래같지 않은 노래 대박나시구요 저 이거 먹고 올여름 건강하게 잘 나겠습니다 언니 감사해요 저 선풍기 켜놨더니 바람이 막 날려요 유후 안소정 가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어요 감사해요 언니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한번 만나요 언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안소정 가수님의 사랑이 고맙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야호 기분 좋네 야호 고맙습니다 저번에 다ㅠ